광주 서구의회가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서구의회는 지난 28일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이 넘는 모든 5개 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점으로 적용 범위를 비롯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